포천시가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돼 이목이 모이고 있는데요. 포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됩니다. 포천시 평화기반조성과 평화협력팀 임금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드론특구를 신청하는 곳이 30곳이 넘었다고 하는데 포천 안에 5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유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사실 그간 포천시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죠. 드론특구는 드론 서비스의 실용화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드론 비행 규제 완화를 구역으로 설정한 곳입니다. 서울과 경기 이남 도심 지역은 이른바 고밀도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론 시험 비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포천시는 이런 드론특구로서 입지 조건이 매우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포천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선정된 곳은 한탄강 홍스터 부지 60만 평을 비롯해서 산정호수, 아트밸리 등 관광저항과 연계한 관광드론 활성화를 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비행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곳들에서 향후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신북명 계류리 1원은 군용 비행 활주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 비행 활주로를 활용해서 드론 시험 비행과 그다음에 인근 지역의 드론 정비창, 드론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산업 입지 시설을 저희가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주변에 공업시설 밀집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환경오염 등을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인면 중리 1원에는 요즘 문제가 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죠. 야생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인데요. 향후에 드론을 활용해서 야생 멧돼지를 추적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공익적인 드론 활용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트밸리, 산정호수, 한탄강 등 3개 지역은 유명한 관광 구역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곳은 관광 활성화 목적에 드론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드론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저희가 드론 관련된 세부 일정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역별로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군요. 이번에 드론특구로 지정되면서 포톤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드론법에 따라서 드론 비행 관련된 사전 승인이나 인허가 등이 면제 또는 유예되는 등 그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요. 둘째로 향후에 국토부에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드론특구로 지정된 곳은 그런 드론 실증 도시 시범 사업을 공모할 때 가점을 적용받는 등 나름대로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드론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드론 시장은 아시다시피 민간 수요보다 주로 군사용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향후 우리 포천시는 접경 지역이고 군부대가 많이 주둔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군 수요 기반의 특화된 드론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근본 드론특구 지정은 향후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드론 산업 선도 핵심 도시로서의 포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지요? 향후 포천시는 교통과 주거, 첨단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이른바 콤팩트 시티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이번 드론특구 지정을 계기로 향후 5년 이내 드론 산업 핵심 도시로서 거듭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드론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드론 산업 지원센터를 개관 운영할 예정이며 민관군 실무협의체 구성 등 드론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포천시가 드론 산업 선도 핵심 도시로 거듭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근태 평화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